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인사를 이동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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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과 코칭 스탭 전부 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승리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 경기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응원 많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고생해주는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를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인상을 드릴 텐데요 각 경기에 꼭 승리해달라는 내용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인상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경기 5월 29일에 대접하는 신지진과의 경기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까지 안전부인으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odore는